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버서 1장 22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들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참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불신자들의 인생의 털을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주는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영적 진리 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 변화에 역동을 일으키는 실천적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닌 실천입니다 학문이 아닌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에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야고보선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그리스도인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라는 것은 순교를 당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박해와 압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타협하고 서로 싸우는 교회가 아닌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은 야고보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세상의 그런 모든 상황들이 로마의 박해와 압박과 그런 자기들의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야고보의 편지의 내용들을 살지 못하고 마음은 그렇게 서로 돕고 그런 화합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지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고 또 압력 안에 압력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현대의 우리의 지금 현실의 교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전하려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서 말씀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셨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졌다면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고 또 선을 행하라 또 화합하라 화목하라 여러 가지 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 실천하라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들었고 내가 그 말씀에 그런 동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아멘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그에 대한 행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무의미하게 돌아보고 돌아서면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무의미하게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습관적으로 거울을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거울을 한번 보고 머리 한번 매무새 다듬고 그러고 집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면밀히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울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곧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듯 또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루살렘과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들었던 사람들을 다 합쳐서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추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의 현장에 부활의 그 현장에 모였던 제자들은 500명에 500명밖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500명 조금 더 됐죠 그들이 다 제자라고도 할 수도 없고 또 그 제자들이 다 그 자리에 왔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그 모이는 숫자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이적을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나 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소 2장 26절에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뒷지 못해 그 인생이 시험 앞에 무너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듣는 자는 그냥 아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스스로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나의 그런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행동들을 찾아볼 수 없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거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인생의 털을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주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자는 여러분과 같은 말씀을 듣는 자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저거 나의 이야기가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았으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새벽재단에 불을 밝히고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없다면 제대로 된 복을 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음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복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유대교적인 표현입니다 전통적인 율법 불완전한 율법에 대한 완성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사람을 얽매게 하는 강제적인 것이었더라면 신약의 복음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사람을 자유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되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닌 살아 역사하는 온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상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속자여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염려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여다보기를 계속하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들은 바를 실천하여 복음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보곤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갑없이 받았다고 가치 없이 볼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그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받은 복음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불신자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뿌듯함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만 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이 심어지도록 책임을 다해 간절히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이러한 삶은 불신자들의 인생의 털을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주는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악에서 건전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구로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간혹 율법에 매이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이고 눌리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행하지 않으니 복음에 눌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행해야 되는데 복음을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고만 있지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눌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도둑놈 지발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로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영적 진리 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해야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를 제자라 합니다 제자가 할 일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의 일을 만들어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걸 보고 인본주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참고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본주의자라 그럽니다 제자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취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하늘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또 인간으로서의 그런 위치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달리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이 무소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이하게 가지려는 것 모두 가지려는 것 그리고 필요 이상 더 가지려는 것 또 끝까지 지고 있으려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내가 가지고 지고 있으려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탐욕이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보금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버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금을 듣고 행하면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하니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하니 내 탐욕을 채울 수 없으니 이 보금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가진 것을 잃을 것 같아서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내 손에 있는 것을 버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행함의 복, 승리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슬픔이 아닙니다 승리가 약속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보다도 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탐욕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작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큽니다 만약 내가 건너가야 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주님의 능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앞에 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 것은 이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흔들려 무너지게 됩니다 10편 62편 6절의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실천을 해나갈 때 현장을 변화시켜 나갈 역동이 일어납니다 일전에 제가 만난 자와 따르는 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들음과 행함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선생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찌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끌음을 따라갈 때 우리의 현장의 변화에 역동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 변화에 역동을 일으키는 실천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